국계법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법 끝냈고 국계법 요약서를 가지고 수업하는데 이제 뭐 거의 4번째 보는거죠 4번째 인문강의 때 보고 기본과 1,2월 3,4월 5,6월 강의 4번째 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노트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몇 개 읽도록 하고 판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외우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뭐 암기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우셔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암기를 시작해버리면은 이런 것들 너무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하는깐 처음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수업 중에 필기 같은 것들은 이미 기본서라든지 충분히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암기하는 식으로 저도 반복을 최대한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진도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계법은 맨 처음에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계획 부분 이용 부분 이렇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계획 해서 광역도시 계획이 맨 처음 나오죠 이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든 둘 다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라서 만드는 것은 똑같이 관할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특관 시군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기본 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과 기본 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이고 이러한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을 규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처분성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계획들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통해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한다 라는 거죠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구체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리 계획의 내용이 용도, 지역, 인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이라든지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 먼저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바로 관리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리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나면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크게는 국계법은 이용부분이랑 이용부분이랑 계획부분 이렇게 구분하죠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따로 볼 것은 별로 없으니까 바로 광역도시계 보도를 하죠 용어에서 따로 봐야 되는 거 보면 9페이지 앞에 있는 성계, 후계발, 행정청 행정기관들도 꼭 좀 보십시오 맨 밑에는 기초지자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그 위에 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국장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군화, 군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는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구분하죠 대도시라는 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서 다 보는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건 한번 읽어보죠 차려 생긴 거니까 중요한 거다기 보다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위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보면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이걸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국가계획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죠 거기 개념 플러스에 나오는 요런 것들은 사실 뭐 시험에 다시 나오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31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위계질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계획에 부합하여금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그것보다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여금 수립을 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국가계획이 그 다음에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상은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도시군계획의 법적지위라고 해서 도시군계획은 자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아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이렇게 해서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은 국장이 평가할 수 있다 정도만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국장이 평가한다 까지만 그 다음에 1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이죠 노트는 7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제 강의 노트는 7페이지 요약서는 13페이지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는 7페이지 그 다음에 요약서는 13페이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었었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외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여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지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요렇게 해서 관할이 같다라는 건 같은 도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됩니다 이럴 때 같은 도안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그 다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을 하죠 국장이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이 딱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더 통보하고 였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죠 책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둘 이상일 때는 항상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 라는 거 공동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공동 공동이란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같이 한다라는 거 같이 그래서 지정을 국정이나 도지사가 해주고 나면 수립은 공동으로 같이 하는데 자 보면은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면 되죠 근데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 애는 시 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같이 같이 근데 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참 있다가 계획을 만들면 안 되니까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승인 신청 근데 만약에 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 안 했을 때 애는 누가 도지사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안 했을 때 애는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국장 나오면 꼭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국가계획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립권자 수립권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싸우고 있죠 그럼 이 싸움을 말려 줘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도지사 시 도지사가 싸움이 싸우고 있으면 이때는 국장이 이렇게 싸움 말리는 걸 조정한다 라고 했었죠 조정 그래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했을 때는 조정을 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데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라는 거 이게 조정 그 다음에 수리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 한 개를 가지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각각 승인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수리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랑 시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국장이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수리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도지사가 직접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지는 시장 군수 요청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랑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도안에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이게 권한자들이죠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은 권한자가 많이 써져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면은 여기 지정권자 국장이나 도지사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원칙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을 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 계획을 수립한 경우 승인을 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 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두리상의 시도에서는 국장 시장군수가 뭘 한다 하면 도지사 시 도지사가 뭘 했다 라고 하면 도지사 아 죄송합니다 시 도지사가 뭘 했다 라고 하면 국장 이런 식으로 짱만 잘 찾아주더라고 이렇게 연결만 잘 지어주면 권한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도안에서 수립한 계획은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권한자들 권한자들 그 다음에 수립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뭘 하죠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의견을 듣겠죠 의견은 몇 번 듣습니까 두번 한번은 주민한테 한번은 의회한테 각각 의견을 듣고 나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수립한 계획을 승인권자에게 보내주고 승인권자는 승인을 하기 전에 협의 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하고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해서 반영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광역도시계 같은 추상된 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들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라는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그래서 이 공청회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의견 청취 절차에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듣는데 항상 의회는 여기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일 때는 시군의회 시 도지사가 수립권자일 때는 시 도의회와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든다 라는 거 따라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계획을 만드는 사람 근데 여기 국장의 경우에는 직접 계획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 안을 송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시 도지사는 주민과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걸 송부를 통한 의견정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협의심의를 거치는데 여기 보시면 승인권자가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죠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를 누구랑 지방이랑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에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를 중앙이라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는 거 이게 계획의 수립 절차 계획을 그러면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송부 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권자가 받으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기간은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준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보죠 1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상황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1번에 광역계획권 2번에 광역계획권 3번에는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 광역 들어가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래서 4번에 경관계획 이런 것들 하나 기억해 두죠 경관계획 책에는 경관계획이 강조가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광역이랑 글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 읽어보시고 경관계획을 따로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있죠 지정하는 사람은 여기 두 사람만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맨 앞에 국장 도지사 밑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구별에 따라 자 저 둘 이상의 시군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은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건 아니었죠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라는 건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의 원칙은 전부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묶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를 묶을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팁에 보시면 관할 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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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된다라는 건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해서 보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인데 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라는 건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의 원칙은 전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때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그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박스에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그냥 시, 도에 걸치는 경우 있는 국장이 근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을 절차인데 1번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한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정권자에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결하며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두는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한다 지정의 절차를 여기 한번 써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먼저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를 거치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 라고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요거 그래서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의견 듣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한테 근데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두는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거 도지사가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앞에 중앙행정기관의장에 의견을 듣는다 라는 거는 그냥 참고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했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수립권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원칙은 공동으로 같이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데 3년 안에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죠 그럴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래서 3번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도지사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각각 승인 신청을 하겠다 아,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직접 수립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동 수립은 요거죠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랑 시,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시, 도지사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럴 때는 국장 그 다음에 재협의 권고 자 조정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건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했을 때만 그래서 국장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했을 때만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라는 거죠 3번의 심의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조정해줄 때는 중앙이랑 도지사 갈 때는 지방이랑 그 다음에 도지사의 조정인데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안되면 도지사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죠 도지사도 도지사도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조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및 승인 절차 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국장 지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며 미리 인구 경제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읽은 이 문장들 그냥 쭉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들이 나왔을 때 아 이게 기초조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그대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주민에게 의견을 듣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 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장 지도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 공청회 개최 절차가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하죠 일간신문 관부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에다가 그 다음에 공청회는 원칙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자체별로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지자체의 의견 정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시군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 국장이 승인하죠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의 승인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따로 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국장이 할 때는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이랑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국장이 승인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중앙 중앙 도지사가 승인한다 라고 나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도지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송부 및 공고 열람 해서 이렇게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나면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그리고 나면 역시 시장군수에게 송부를 한다는 거 2번 3번의 절차들 똑같이 권한자만 바꾸면 됩니다 권한자만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죠 17페이지 보시면 노트는 바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노트는 바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노트는 페이지 8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 군 기본계획 은 관할 구역 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했다 라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이라는 걸 하고 수립하고 승인하지만 기본계획은 이미 법 규정에서 관할 단위로 즉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겠다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은 한 필요가 없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관할이라는 게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 군을 말하는 거라서 수립은 누가 하죠 그대로 말 그대로 특, 꽝, 특별자치, 시, 도, 시, 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할 구역에서 그 관할의 장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는 이 사람들이 만든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죠? 국장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었죠 스스로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 이게 좀 특이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이게 권한자 그래서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를 합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시, 도지사가 되는 거죠 시, 도지사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도지사는 승인을 하고 시, 도지사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광역도시 계획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기초조사를 해야겠죠 기초조사 하고 나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은 몇 번 듣죠? 두 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각각 의견을 듣고 나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라는 거 역시 광역도시 계획이랑 별반은 차이 없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자 그 다음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는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사를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게 토지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라는 거죠 토지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역시 광역도시 계획이랑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서도 주민한테 의견드릴 때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 개최 절차는 광역도시 계획의 공청회 개최를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하는 의회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트, 꽝, 시, 군이죠 해서 의회도 트, 꽝,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라는 거 이 사람들의 의회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확정하는데 당연히 스스로 확정을 하기 전에도 현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랑 합해 보니까 시, 도지사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 도지사는 협의나 시민은 지방이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을 만들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거 빼고는 국장이나 중앙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올 여지가 없는 거죠 나올 여지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수립권자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했죠 언니 이렇게 국방상 국가안전보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말로 꼬셔도 그냥 무조건 기본계획은 특, 꽝, 시, 군이 수립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게 계획의 수립 절차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랑 차이가 나는 건 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권한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거는 의미해석만 되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승인권자가 승인하거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도가 스스로 확정을 했을 때에는 이제 총부를 해주겠죠 승인했을 때는 수립권자한테 송부하고 스스로 확정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수립권자가 이걸 받으면 혼자 보는 거 아니고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거 서울시가 부산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그 관할구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 시 있죠 재량이 되는 곳 여기는 예외가 인정되는 곳은 시나 군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 제가 제목을 두 개를 붙였죠 첫 번째는 경미한 경우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자 경미한 경우라는 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도권 로 에 속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 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인 시나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경우라는 건 관할 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광역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모두 하든 전부 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N은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럴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거 시나 군에서만 예외가 인정되는 건 시나 군에서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는 예외 없이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자체장과 뭘 해야 되죠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 협의를 하고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같이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 그냥 특광시군이 수립한다 아닌가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원칙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가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시군 기본계획 말고 우리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들 있었죠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깐 여기는 수립 단위가 없다라는 거 그냥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겁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재검토 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라는 거 요렇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반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해서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역의 특성, 생활권의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보이시죠 참고로 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래서 원칙은 수립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신하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건 신하군에서만 첫 번째가 경미한 경우라고 해서 수도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이하인 신하군 신하군 그 다음에 이번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신하군으로써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신하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연계수립이라고 나오죠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은 특, 광, 시, 군 여기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 원칙은 관할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뭘 해야 되죠 협의 협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고민대권은 참고로 그 다음에 수립 확정 및 승인 절차 라고 해서 수립할 때 맨 처음에는 기초조사죠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조사랑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의 내용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토지적성평가랑 재해 치약성 분석을 포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 토지적성평가랑 재해 치약성 분석이 추가가 됩니다 다만 토지적성평가나 재해 치약성 분석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얼마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그래서 5년 안에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나 재해 치약성 분석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자 그 5년 안에 했을 때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법률 에 다른 지역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이나 또는 이나 개발계획 의 수립 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토지적성평가나 재해 치약성 분석은 5년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사유가 이건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의 수립으로 인해서 곧 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지금 토지적성평가나 재해 치약성 분석과 같은 기초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있다가 바뀔 때 하면 되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했거나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이렇게 얘기하죠 5년 안에 했거나 좀 있으면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했거나 바뀔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아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항상 지방의회는 여기 수리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수리권자가 특광시군이니까 의회도 특광시군의회 그리고 의회는 3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이런 거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은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 이렇게 제목에다가 쭉 밑줄 하시면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확정할 때도 당연히 협의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확정을 하니까 이 사람은 국장이 아니니까 협의심의는 당연히 지방이랑 관계행정기관의 장인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확정을 했죠 확정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는 송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만 협의를 한 사람한테만 보내줍니다 송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리죠 근데 어차피 도지사도 지방이니깐 협의심의를 지방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인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지사가 승인하고 나면 역시 수리권자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주고 이걸 받은 시장군수는 공고하고 일반인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인데 기본계획은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재검토는 5년마다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두 가지 계획 만드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두리상을 관할 구역에서 하는 거니깐 어딘지를 몰라서 먼저 지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지정권자입니다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두리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여기 특,광,시,군 단위로 수입하는 계획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유추 가능한 내용들이죠 근데 조금 안기가 필요한 건 요거 재량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고 공동으로 하고 둘이상을 관할 구역에서 하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점들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1페이지 관리계획인데 요거는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